예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인코텀즈 입니다. 인코텀즈 라는 부분 인코텀즈 그죠 인코텀즈다. 인코텀즈 얘기는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그죠 인코텀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코텀즈 란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표시가 인코텀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얼핏 봐도 이제 이니셜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어떤 풀네임이 인터네셔널 커머스 텀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네셔널 커머스 텀즈 그죠 이거 이제 이니셜이 인터네셔널. 인터네셔널 커머스 텀즈 인터네셔널 커머스 인터넷 커머스 그 다음에 텀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이니셜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이니셜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인코텀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네셔널 커머스 텀즈 이게 결국은 국내 및 국제 의뢰관에 사용되는 ICC 규칙이다 그래서 국제상공회의서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ICC라는 것은 국제상공회의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여기에서 국제상공회의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제상공회의서 여기서 재정을 한 일종의 규칙이라는 거죠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두고 있고요 국제상공회의서인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중심이 돼서 1936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36년에 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1936년에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이 2020까지 왔습니다 이게 보통은 8번째 계정이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국제상공회의서에서 Incoterms라는 것을 International Commerce Terms라는 것을 제정을 했는데 이것은 국내 및 국제거래 조건에 사용되는 ICC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ICC라는 것을 왜 만들었느냐 그죠?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그죠? 왜 만들었느냐라는 문제가 만들었을까 그죠? 왜 만들었나 우리가 이제 그 거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물건을 건넬 때 물건을 건넬 때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또 어디까지 책임을 부담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규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책임의 한계 그죠? 책임의 한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책임이 필요하다 책임을 무한정 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책임 한계를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책임 한계를 규정하는 것을 매번 이렇게 거래때마다 어떤 상대방하고 이런 것들을 의논해서 그 다음에 합의를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바쁜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환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타임 컨슈밍 한 거죠 굉장히 소비 그죠? 시간적 소비가 많고 그죠? 시간적 낭비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형화 시키자는 거죠 정형화 정형화 우리가 이거를 정해 놓고 간단하게 그 중에 하나를 채택했을 때는 어떠한 조건들이 어떠한 조건들로 나중에 책임과 비용이 판단되는지를 우리가 미리 정해 놓고 이걸 사용하자 이렇게 합의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제상공회의소인 ICC 아까 ICC는 무엇의 약자였죠?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챔버 챔버 인터내셔널 챔버 챔버는 바이런 뜻이죠 그죠? 챔버 오브 커머스 그죠? 아까 이거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에서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에서 여기 보면 이니셜이 우리가 딱 볼 수 있죠 이니셜이 바로 ICC가 됩니다 ICC가 된다 여기서 이제 정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국제 간의 거래만 이용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간에도 국내 간에도 ICC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코텀에서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국제 간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돼서 이것은 물품 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음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물품 가격이 있습니다 물품 가격 물품 가격 이 물품 가격은 물품 가격은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공장 그죠?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바로 소비자가 와서 가져가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특정 그 다음에 특정지역 특정지역 특정지역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다시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 하고 그죠? 이건 가격 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결국 뭐냐 그 다음에 또 뭐 특정지역도 되지만 소비자에게 바로 그죠? 소비자의 어떤 지역까지 바로 이거를 가져가서 바로 인수인계를 해주는 경우 그죠? 바로 가져가죠? 이게 다 가격의 레벨이 이것들 전부 다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이걸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가격에 포함한 게 필요하겠죠? 필요하다 그래서 가격에 포함을 해서 결국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제 가격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죠? 최종 가격이 제시되겠죠? 그죠? 최종 가격이 제시가 된다 결국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죠 이러한 조건들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공장에서 줄 거냐 아니면 특정지역에서 인수인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지역까지 가줄 것인가 그죠? 또 이제 여기에서 아까 발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결국은 물품 가격 부서에서 이제 운임 그죠? 운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수료 수수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보험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해 놓아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인코텀즈다 누가 낼 거냐 이것이 인코텀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을 정형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코텀즈의 항목은 11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인코텀즈가 1936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왔죠 2020년까지 2020년까지 왔는데 여덟 번의 개정을 거쳤다 했습니다 여덟 번 8 리비전 그죠 여덟 번의 개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 항목이 몇 개냐 그럼 인코텀즈 이런 조건들을 아까 방금 얘기 드림 이러한 조건들을 이러한 조건들을 이러한 조건들을 이루는 항목들이 정형화된 아까 이야기는 뭐랬습니까 정형화된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정형화된 항목들 정형화된 항목들 정형화된 항목들은 우리가 11개로 정형화 시켜 놓았다 최근 업데이트된 인코텀즈 2020에서는 11가지의 인코텀즈 항목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코텀즈는 다시 말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국제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국제표기다 즉 판매 가격에는 물품 가격도 있지만 이제 물품 가격을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그대로 공장에서 가져가라 그러면 물품 가격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판매 가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비자한테까지 간 도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누가 발생 누가 부담할 것이냐 또 어디까지 부담할 것이냐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비용뿐만 아니라 도중에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것을 정형화 시켜 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쉽게 이것을 정형화 시켜서 서로 공유할 때 이 개념을 우리가 매번 계약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합의해야 될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장점을 가진 것이 바로 인코텀즈다 자 그런데 이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또한 국제 거래에만 사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에서 인코텀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강행 규정이 강행 강행 규정이 아니다 반드시 국제 거래나 국내 거래를 할 때 이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 라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인코텀즈를 어 어 제외하고 이걸 갖다가 익스크르드 하고 어 라고 어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의 임의적인 규정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의적 규정을 채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를 채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이야기한 어 이거는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용 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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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용 일부 채택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임의 규정이기 때문이죠 그죠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만 어 이 규정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종속된다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이걸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앞쪽에 인코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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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어 자 그 다음에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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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이 어 최근의 버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2010 또는 그 이전의 버전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이게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인코텀즈를 어 2020만 사용해라 이건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버전을 어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쵸 음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강행 규정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 강행 규정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 자 강행 규정은 아니다 또한 국제 거래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국내 거래도 인코텀즈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음 자 그래서 이제 고런 정도까지 에 아래두고 결국은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어 묽은 가격에서 우리가 어 그래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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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위험부담을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가져가다가 물건이 파손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국제 간의 거래고 또 국내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선박이나 항공이나 이런 걸 이용하다 차량이나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을 했을 때의 위험부담은 누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송계약을 또 누가 체결할 것인가 운송계약 운송계약 체결의 주체가 누굴 것인가 그죠. 운송계약 체결의 주체가 누굴 것인가 뭐 그런 것들 그죠. 운송계약의 주체가 누굴 것인가 그죠. 또는 뭐 다른 다른 걸 또 좀 추구한다면 아까 이야기하는 보험 보험을 갖다가 들어야 될 사람들. 즉 보험 부부라고 하는데요. 부부의 의무자. 의무자는 누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갖다가 인코톰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인코톰즈 11개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인코톰즈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코톰즈의 목적이라면 뭐때문에 인코톰즈를 사용하냐 이거죠. 인코톰즈의 목적. 목적이란 것은 이게 정형화되어 있으면 쉽게 도입이 되죠. 정형화되어 있으면 쉽게 도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역거래를 했을때 무역거래서는 항상 그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그래서 발생하는 그래서 발생하는 그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분쟁 그죠 분쟁을 갖다가 분쟁해결시에 그죠 분쟁해결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죠. 딱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도 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슬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임의적으로 분쟁해결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딱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 어떻죠. 결국은 아주 쉽게 쉽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건들이 엑스워크다. 그 다음에 FCA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은 FCA는 딱 어디까지 책임이 인도자의, 즉 매도자의 책임이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매수자의 책임이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위한 예를 들어서 운송수단의 어떤 수배 운송수단을 누가 미리 정해서 통제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그 이후까지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건 뭐 확실하게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코톰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플락시스일이 제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이제 분쟁을 해결을 하는 데 들은 시간들. 그죠. 굉장히 이제 분쟁 해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분쟁 해결 시간을 분쟁이 가면 오랫동안 그죠. 분쟁 해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시간 주인다. 그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분쟁을 해결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되면 고객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감정이 쌓이니까요. 그러한 것들도 서로가 감정이 쌓이는 기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서로가 주장을 그죠. 서로가 서로 입장에서만 주장을 해버리니까 감정이 쌓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뭔가 정형화된 게 있으면 그렇게 서로가 벌써 처음부터 그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굳이 나서서 자기의 의사를 밝힐 기회가 적죠. 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빨리 분쟁이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고객과 어떤 판매자 간의 어떤 그러한 여러가지 정서적인 면에서도 좋은 거죠. 그죠.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걸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한 번 분쟁은 비즈니스에서는 분쟁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하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자 발생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인커톰즈가 있음으로써 이런 분쟁의 시간을 줄이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죠. 고객을 잃는 그런 것들도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11개의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커톰즈는 11개의 조건이다. 11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11개의 조건. 조건이라고 합시다. 조건이 있는데 이 11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11개의 조건이다.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 11개의 조건에서 각각 배워야 될 항목이 어떤 게 어떤 항목이 어떤 항목들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가장 중점을 두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비용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어디까지 누가 어디까지 자 비용을 드느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까지 갈 때의 어떤 위험은 그럼 어디까지 하느냐 위험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 위험의 분기점 그죠. 자 이제 그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분기점의 기준은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매도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도인을 기준으로 한다. 자 매도인을 기준으로 한다. 자 비용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매도인을 기준으로 한다. 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파는 사람이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파는 사람이 어디까지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요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매도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매도인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점을 나눠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1개의 조건 중에서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이 11개의 조건이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해상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느냐 대상이죠. 해상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해상운송과 육상운송 이게 다를 쓸 수 있느냐 육상운송이든 항공운송이든 이것은 이제 복합운송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두 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동원해서 물건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복합운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에 따라서 이제 틀립니다.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상운송을 할 수 있는 것, 복합운송을 할 수 있는 것 틀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운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상운송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해상운송만을 유의로 하게 하는 것은 이제 뭐냐 이런 것들을 또 여기서 이제 나누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하나씩 조금씩 이제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코텀즈는 그 자체는 매매계약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코텀즈는 단지 하나의 자 요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아니다. 그 자체가 아니 어떤 매매 정용화된 규칙이지 이 자체가 매매계약은 아닙니다. 자 하나의 정용화된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으로 계약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단지 기존의 매매계약에 그냥 편입되는 겁니다. 기존에 기존의 매매계약이 있을 겁니다. 기존 계약에 그죠. 기존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있을 겁니다. 자 기존의 매매계약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다가 단지 인코텀즈는 편입된다. 편입 자 단지 편입된다. 이렇게 합시다. 단지 편입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정용화된 규칙이기 때문에 기존 매매계약에 플러스 그냥 여기다가 인코텀즈가 되는 거죠. 인코텀즈 그죠. 인코텀즈가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매계약은 아니다. 이런거죠. 그 다음 기존 매매계약에 단지 편입된다라는 의미죠. 편입된다. 정용화되어 있다. 정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용화된 규칙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정용화된 규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용화된 규칙이 편입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그죠. 당연히 그랬죠. 그래서 매매계약의 일부가 될 뿐이죠. 편입된다. 그래서 편입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이제 편입되기 때문에 요거는 매매계약 그 자체는 아니고 매매계약을 대체하지도 않고 단지 매매계약의 일부다. 이렇게 봅니다. 매매계약의 일부다. 그냥 여기 들어감으로써 그냥 기존에 있는 매매계약에 추가되는 거다. 매매계약의 일부다. 이렇게 일부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부다. 자 그 자체로서의 매매계약의 효과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대체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매매계약의 일부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매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은 그 매매계약의 규정을 따르는 거고 요것은 어떻게 요거는 그러면 그게 무슨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되는 거고. 만약 매매계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없으면 인코텀즈의 내용이 없으면은 인코텀즈와 중복되는 내용이 없으면 인코텀즈를 따른다는 거죠. 그죠. 따른다는 것이고 이때도 반드시 인코텀즈 버전을 항상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코텀즈 버전을 기입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엑스 워크다. 엑스 워크다. 또는 FAS다. FCA다. 그죠. 그 다음에 뭐 FAS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잖아요. CIF다. 그죠. 요렇게 했을 때는 요거는 용어는 똑같아져 인코텀즈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어는 같아도 인코텀즈는 아니다. 요거는 단지 매매계약에서 우연히 용어가 일치했을 뿐인 것이지 인코텀즈는 아니다. 그러면 인코텀즈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 앞에 항상 인코텀즈라는 말을 쓰고 버전을 써야 됩니다.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20 20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시했을 때 요거는 매매계약의 일부로서 그 다음에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정매화된 규칙이고 매매계약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편입된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유형제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유형제 이건 무용제인 즉 상품 상품에만 적용이 됩니다. 상품에만 상품 아참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무형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라고 합시다. 무용제는 유형제 이건 유형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무형제는 눈에 안 보이는 것 있죠. 무형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형제는 우리가 상품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종의 서비스 서비스 같은 용역 같은 거 그죠. 용역 서비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런 거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술 같은 거 테크놀로지 같은 거 이런 데는 이게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이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인코텀즈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인코텀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무형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기해야 됩니다. 무형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형제에만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코텀즈가 결국 그러니까 인코텀즈를 가지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투지 않는 부분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다투지 않는 부분 그래서 다투지 않는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인코텀즈는 길어서 결국은 인코텀즈가 다투지 않는 부분 인코텀즈가 다루지 않는 부분 다루지 않는 부분 인코텀즈가 다루지 않는 부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죠. 그래서 무용 무용의 재화 무용 그죠? 무용의 재화 그죠? 무용제 그죠? 무용제 무용제 아까 했죠? 아까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매매계약의 전부 자체 매매가 이건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매매계약을 어떤 매매계약을 기본으로 했느냐 이런 거 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상업 송장이나 이런 부분에 인코텀즈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떤 매매에 부속되어 있느냐 매매계약이 있느냐 없느냐 매매계약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따지지 않는다. 매매계약의 전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면 매매 대상의 물건이 어떤 성상을 가졌느냐 매매 대상 매매 대상이죠. 매매 대상의 성상 형태 이건 성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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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는다. 매매 대상의 성상을 다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언제 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 대금 대금지 시기 장소 또는 방법 방법에는 어떤 통화로서 어떤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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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의 종류 그죠? 돈의 종류를 어떤 통화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코톰즈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거죠? 매매 대상이 또 어떻게 어떤 형태를 가진가 관여할 바 아니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있는가 이거 지금 인코톰즈가 적용돼가지고 물건이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이 물건이 움직이는 기본적인 매매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형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만약 매매 계약이 위반이 됐을 때 그죠? 구제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매매 계약을 따지지 않는데 매매 계약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을 따지겠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 위반 시 구제수단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 위반 시 구제수단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상에 의무 유행이 지체되어 있느냐 그 밖의 위반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매매 매매 계약 이행 지체 이행 지체됐냐 또는 위반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위반 효과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죠. 그죠? 이행 지체하고 위반 효과가 이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 받깁니다. none of my business 그죠? 그 다음에 제재 효력 다 이거 쓸데없는 가티 매매 계약에 부과되는 거지만 그러면 제재 제재 효력 이행 지체됐냐 이런 것도 앵커톰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걸 배워야 하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어떤 각종의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아놔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여기 쪽에다 좀 쓰겠습니다. 관세 부과 같은 거 그죠? 관세가 뭐 어떻게 부과되는지 관세가 부과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관심 대상 밖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금지하고 쓰면 수출입 금지에 대해서 수출입이 금지하는 건지 안 하는지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수출 금지 수출입 금지 수출입이 금지 되는 건지 뭐 아닌지 이거는 이 인코텀즈 수출이 금지되는 건데 이거 인코텀즈 썼으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뭐 아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인지 아닌지 그것은 인코텀즈가 다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코텀즈를 쓴 이상은 수출이 금지됐다. 수출 금지 품목이다 해가지고 아 그거는 이건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가항력이나 이행가혹 있죠. 하드십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매저 또는 이행가혹 이런 것도 불가항력이 되고 안 하고 이것도 인코텀즈하고 관리하십니다. 불가항력 학력이나 또는 이행을 이런 불가항력 상황에서 이행을 갖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행가혹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무용재산들 그죠? 무용재산들 지적재산권 같은 거 같은 말이지만 지적재산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다가 움직이는데 지적재산권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운반한다 이런 것들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방법이라든지 분쟁을 해결하는 장소 그 다음에 중거법 분쟁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군 분쟁에 적용되는 법 그걸 우리가 중거법이랍니다. 중거법 소유권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소유권 소유권 용어는 자주 물어지는 부분입니다. 소유권 유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물건을 옮기는데 진짜 주인이 누구 이런 거 관여 안 한다. 소유권 유무 소유권 이전 유무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됐는지 안 됐는지 가져가는데 소유권도 이전 안 되는데 가져가면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소유권 이전 무슨 알겠죠. 이런 것들은 소유권이나 물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인코톰즈의 내용이 들지 않는다. 그죠. 무슨 알겠죠. 인코톰즈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코톰즈가 선택된 인코톰즈가 영향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재밌고 Island I movie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も 뭐ated етр 그러고 urt hey 이 vinden 뭐 üyor ères 잘